현재는 단골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단골손님. N자리에 자연수를 구하는건데요. 2에 11승 곱하기 3 곱하기 5에 13승. 2와 5는 항상 감추어져 있거나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2와 5가 만나면 10이 되잖아. 10이 되면 금방 몇 자리가 갈 수 있지. 근데 봐봐. 작은 쪽에 맞춰야 되거든. 2에 11승하고 2에 5에 13승해서 2, 5가 섞을 수 있는건 용량이 11, 11 이잖아. 그럼 2에 2 곱하기 5에 11승하고 나머지 5에 2승이 남지. 5에 13승 이었으니까 그럼 25하고 앞에 3은 곱해야 될거니까 25에 3하면 75가 되지. 75에 동그라미를 11개 붙여주시라. 10에 11승 이니까. 그래서 2개에 동그라미 11개 붙이면 13개가 13자리에 자연수가 된다라는 뜻이야. 이 문제 진짜 단골 문제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